안녕하세요, 포키에요! 오늘은 삼겹김치찜에 통스팸, 밥, 달걀오라이도 가져왔어요 오늘은 삼겹김치찜에 통스팸, 밥, 달걀오라이도 가져왔어요 자식과 입ms는 아주 정말 맛있었어요 자식 보니까 너무ISAん 너무 shovo outside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초콜릿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양념장 아삭아삭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아삭아삭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잘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